한글자막 같이 하자고, 얼굴에 분실을 같이 하자고 한글자막 여보세요? 뭐해? 그냥... 목소리 왜그래? 아?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아 집에 있어, 요즘 뭐해? 요즘 집에 있어 요즘 계속 집에 있어? 응 저기 뭐고, 다음 달에 컨텐츠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니가? 어 니가 만든다고? 아니 뭐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 뭐 단발성 코너라고 해야되나? 뭐 디스토로 하는 건데 뭐 스튜디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해가지고 토크쇼 이런 건가 봐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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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달에 뭐고 할로윈데이도 있고 막 그렇잖아 할로윈 하하하하 아니 나가고 이러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기분만 한 번 내볼까 이렇게 해서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너도 안 해봤어 우리 세대는 사실 할로윈 이런 거 안하잖아 그니까 난 서울 가서 처음 알았어 나도 몰랐어 관심이 또 그런 거 챙기는 것도 몰랐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해미랑 나랑 같이 앉아서 할로윈 분장해주기 아 그거 봐 잘한다 아 그래? 옷 같은 옷도 입혀줘도 돼? 아 좋지 옷 딱 준비해가지고 아 좋지 아 굿말 안 하고 다 입어? 진짜로 알겠다 난 한 번 해보고 싶다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가 기획을 하고 전화할게 응 알겠다 그래 조만간 보아 응 밥 챙겨 먹고 응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해주기가 됐네? 그러면 최대한 하기 싫음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저희는 저희는 정말 관여 안 할게요 저희는 놔드릴게요 뿌리하게 많아 할 거 많아 헬레이저라고 알아요? 공포영화? 그거 만들다가 하루 다 갈 거 같은데 그러니까 할 거 많아 아 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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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